이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연결된 얘기인데 제가 어제가 페북에 올려드렸어요. 존 웨슬리라고 감리교 창시자가 이분도 그런 신비체험에 기반한 성결운동, 깨끗하게 살자, 순결하게 살자 주장하신 분인데 읽어드리는 게 제가 카페에 기독교의 법공관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법공이라는 건요. 아공, 법공, 구공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별건 아닙니다. 내가 공하다. 애고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애고가 실체가 아니고 참나가 내 주인이더라. 이게 아공관입니다. 법공관은요. 불교식 법공관. 마음법이 다 참나의 작용이더라. 그럼 제가 얘기하는 구공. 가출구자입니다. 구공관은요. 이 하나님 안에 뭐가 갖춰져 있냐. 황금률이요. 진리요. 참나 안에 진리가 갖춰져 있더라. 이 진리까지 알아내면 여러분이. 이 3단계를 통해서 사실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라가 아공입니다. 너는 실체가 없다라니.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죠. 법공. 일체가 하나님의 작용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하나님의 작용으로 보여야 돼요. 나의 존재도 하나님의 작용으로 보여요. 일체가 하나님의 작용으로 보여요. 언제 그렇게 보이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물을 볼 때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에고의 눈으로 사물을 보면요. 철저히 나하고 남하고는 다릅니다. 에고의 눈에는요.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바라보면요. 나와 남이 하나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에 기반한 이해가 법공간입니다. 구공간. 이 정도만 하면 기독교에서 칭의가 돼요. 왜? 성령 안에 산다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 살면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진리까지 몰라요. 진리까지 아시면요. 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 안에 산다는 거. 황금류를 지킨다는 거예요. 삶에서. 칭의는요.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 거했기 때문에 얻은 경지예요. 칭의라는 건 기독교에서 너는 이제 의로운 존재다라고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은 말하다고 의는 의롭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존재가 돼요. 그런데 이분이 진리라 하냐? 아니에요. 진리를요. 알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엄청 기울여야만 그래서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노력이 성화거든요.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해야만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사는 길이 뭔지가 탁 나옵니다. 그때는 진짜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세 사람이 돼요. 이때는 아직 덜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벚꽁만 가지고도 진리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를. 그런데 일단 중요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때가. 이때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로마서 보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소속이 바뀌어요. 칭의에서. 이제 의로운 존재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소리 이때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듣겠습니까? 죄로부터, 애거로부터 벗어나서 성령 안에 거할 때 듣겠죠. 그런데 성령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아직은. 그래서 진리가 이해가 되면서 믿음이 성숙해서 진리의 이해와 실천으로 더 승화될 때 우리가 진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의 세 사람까지만 끌고 가주면요. 이게 불교에서 일지보사래요. 세 사람은. 본성이 바뀌어요.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진리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본성이 바뀐 사람. 세례받으면 성령체험을 합니다. 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체험 받고 성령 안에서 뿅 가가지고요. 아, 아름다워라 하면서 살아가시는 경제가 칭의. 그때 이분들이 알아내는 게 사실은 벚꽝까지 알아내요. 마음법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작용이구나 하는 거 알아내요. 이거 알아내도 대단한데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 답이 딱 나오면요. 진짜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본성이 바뀌었다는 걸 형상이 바뀌었다는 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래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니까 벗어나는 단계가 첫 번째 자기 부인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끊어지지 않게 함께 지내기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선악에 대한 분별력, 식별력을 높여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기 이 3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승화됩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로마서 할 때 샅샅이 해드릴게요. 사도바울은 뭔 얘기를 할 때 이런 원리를 다 갖고 얘기합니다. 구절구절마다 다 있어요. 단계 구별이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원죄가 소멸됩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합니다. 여기서는 뭐가 해결되냐면 원죄는 여기서 소멸되는데 자범죄, 여러분이 짓는 죄는 안 끊겨요. 성령과 만났으니까 원죄는 소멸됐지만 성령을 못 만나게 했던 죄는 끊어졌지만 자기의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죄를 짓지 않고 황금류를 따를 지경까지 가야 성화가 다 됐다는 게 아니라 성화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요.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진리로 보여요. 황금류를 진리로 보여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진리가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단계에서는 신비체험만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상계의 초월 초월 관점에서 바라본 현상계의 모습 이런 얘기만 주로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법공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존 레슬리 이분의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연을 통해서 신을 인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자연이라고 치죠. 이거를 보면서 신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법공이에요. 불교에서 마음법 그대로 보이면 아직 우리가 신을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신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연물을 봐도 신의 은총으로 지금 내 마음에 나타나는 거고요. 이 존재 자체도 신의 작용이구나 하는 게 선명하게 직관적으로 옵니다.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게 신의 작용이거든요. 저 자연물이 보이는 것도 신의 작용이고 자연물도 신의 작용이에요. 이게 이제 법공이에요. 마음법이 신의 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신을 볼 수 있는가? 자연을 볼 때 보세요. 이거 자꾸 자연이 자연은 저 산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불교에 유명한 화도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법공을 뭐래 한 거예요. 법공을. 이게 왜 법공이냐면 법공에 오는 단계가 일단 우리 육안으로 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3단계를 거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산은 나랑 상관없는 내밖에 산이고 물은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물인데 두 번째 단계가 산이 산이 아니오 물이 물이 아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성 안에서 바라보니까 산도 내가 나 밖에 산이 있는 줄 알았더니 산도 하나님 안에 있고 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도 산이 아니고 물도 물이 아니다가 돼요. 모두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공 안에서 하나로 녹아버려요. 그런데 다시 보니 어때요. 깨어서 공의 관점에서 보니 산은 참나의 작용으로서 산이요. 물은 참나의 작용으로 물이니까 산은 산이고 도로 물은 물이 돌아가 돼요. 이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안에는 벚꽁 사상을 깔고 있습니다. 산은 공의 작용으로서 산이요. 물은 공의 작용으로서 물이다. 산은 내 참나의 작용으로 산이요. 물은 내 참나의 작용으로 물이다. 이 말이 나와야 벚꽁을 얻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왕관이 똑같은 얘기는 자연을 통해 신을 보일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그냥 볼 때 산으로 보이면 일반인이고 진짜 크리스찬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산을 볼 때? 하나님의 작용으로서 산이 보여야 돼요. 저 산은 하나님의 작용으로서 산이지라고 보여야 돼요. 하나님과 둘로 보이면 안 돼요. 하나로 연결돼서 보여야 돼요. 나랑도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자연을 대하기 때문에 저 자연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작용으로 보여야 돼요. 나의 생각, 감정, 오감 뿐만 아니라 저 자연 마저도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자연 마저도 보세요. 나의 생각, 감정, 오감 저는 생각할 수 있죠. 울고 웃을 수 있죠. 보고 들을 수 있죠. 이것도 참나의 작용인데 산이라고 하는 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내 오감에 이건 오감의 오감은 아니에요. 산이라는 것 자체는 오감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과 그 오감의 대상마저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참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정이 쫙 보여야 돼요. 하나로 이 전체가 하나로 깨지면서 내 눈앞에 산이 나타난다는 게 알아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도마부금에서 돌멩이를 들어도 거기 내가 있고 나무를 쪼개도 거기 내가 있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도 신을 자연을 통해 신을 볼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 이미 신을 보셨어야 돼요. 신 안에서 자연을 봐야 자연이 신의 작용으로 보입니다. 자연인은, 일반인은 일반인은 자연을 보고 관찰하고 인식한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자연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식한다. 자연을 딱 볼 때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글로 배워서 보는 분이 있어요. 저게 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영혼 없이. 이건 엉터리고 이거는 크리스천은 어떻게 보여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작용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복공 얻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 못는 방법도 이겨집니다. 믿음과 가르침을 통해,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실재로 지각하게 된다.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실재를 지각하게 된다. 새로운 실재라는 거예요. 저 자연이 하나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자연이 아니고 자연을 지금 보는 건 산인데 새로운 실재라는 건 하나님의 작용인 산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일반인 눈에는 산만 보이는데 내 눈에는 하나님의 작용인 산이 보인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산이 보인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산이 보인다. 산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덕이니까 하나님 덕에 산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 성령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믿음과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게 불교로 말하면 선정과 지혜, 정의 쌍수를 통해 벚꽁이 이해된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 벚꽁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정의 쌍수 잘해야 돼요. 선정 속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초자연적인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알 수 있냐면요. 보세요. 일단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믿음만이 성령과 여러분의 애고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성령과 합의를 일어납니다. 의심 없이 믿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믿을 때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초자연적인 확실한 증거로 알 수 있는데 초자연적인데 자명한 증거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다. 그럼 이 양반은 보호드신 양반 아닌가요? 이분 불교로 가도 여러분 선사입니다. 재밌죠? 똑같은 소리를 이렇게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어느 한 얘기만 알고 계시면요. 여러분 진실을 모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로 알건 불교로 알건 참나를 바로 알고 아신 분들은 자명하게 이해하시겠지만 글로 배우신 분들은요. 이 글하고 절에 있는 산은 산이여 물은 물이여 라고는 전혀 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똑같은 소리도 산이 산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랑 똑같아요. 이게 펜이 펜으로 보이십니까? 펜이 여러분 밖에 펜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이에요. 크리스찬이라면 이게 뭐로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성령의 작용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자 이게 펜으로 보입니까? 아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성령의 작용이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선문답에서 이 짓 하면 땡입니다. 등짝 맞아요. 진짜 이게 성령의 작용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참나 참 깨워서 몰랄하면서 참나 상태에서 바라봐야만 영적인 팩트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성령의 작용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그 팩트가 있어야 돼요. 팩트가 없는데 말로 하시면 이건 아무 힘이 없죠. 별거 아니죠. 몰라만 잘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몰라만 잘하시면 뭘 볼 때 몰라하시고 보세요. 식사하실 때 반찬 집을 때도 몰라하시고 들어보세요. 반찬과 여러분이 둘이 아닌 그게 있습니다. 하나로 통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명상을 따로 시간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테레비 보다가 테레비랑도 하나가 돼 보고 돌멩이랑도 하나가 돼 보고 계속 몰라하면서 내가 지금 돌멩이랑 나랑 둘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둘러 보이죠. 그 생각만 몰라해버리면 지금 나랑 이 사이에 누가 가로막는 게 없어요. 눈앞에 돌멩이가 있건 산이 있건 나무가 있건 누가 둘이라는 생각을 하나요? 여기 화두입니다. 누가 둘이라는 생각을 합니까? 몰라해버리세요. 그리고 그 산이 나무가 산과 나무로 보이십니까? 여러분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그걸 법집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법집 법집을 깨버리는 게 법공이라고 그래요. 나밖에 따로 산과 나무가 하나님 안에 나밖이라는 거는 참나밖에 따로 산과 나무가 있다는 발상이요. 그게 법집이고요. 집착이고 일체가 참나랑 둘이 아닌 줄 아는 게 법공입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일체를 하나님의 피저물로 바라보는 연습.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못된 사람, 미운 사람, 잘난 사람, 어떤 존재건 다 하나님의 작용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법공 공부입니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구나. 여기서 한 소식을 해야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왜 사랑하라고 했구나가 나와요. 황금률은 누구나 아는데 왜 법공보다 더 황금률을 이해하는 게 더 높죠? 육바람을 이해하는 게 육바람이 더 높은 진리예요. 이 모든 베이스 하에서 사랑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사랑하라 그러면 애고의 관점에서 사랑하라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자꾸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사도들하고 서로 다른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여기서 듣기에는 이렇게 다르게 들려요. 아 이렇게 A로 사르라고요? 한 명은 B하라고요? C하라고요? 이렇게 다 딴 소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 그대로 알아듣는 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나는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가실 때 보면 제자들은 A, B, C 막 난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너희들 내가 성령 보내줄게 그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도 너무 다르잖아요. 내가 성령 보내줄게 성령이 가르쳐줄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주면 너희 그동안 내 말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그땐 이해될 거야. 성령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데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그 말도 이해가 안 될 거라고 본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야. 성령이 강림하면 그때 이해될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나 죽고 난 뒤에는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요. 내가 보내주겠다고 한 거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쓴 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시작에 그대로 스토리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셔가지고 너희들 제발 돌아다니지 말고 한 군데 모여있어 그래요. 기다려. 성령을. 성령 받고 나면 너희가 권능이 생길 거야. 그전에는 안목이 안 열려서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래서 성령을 탁 받을 때 사실은 그 양반들이 법공을 마무리 짓고 이제 구공으로 나아가는 단계쯤에 있다고 봐요. 구공을 잘했다고 말할 수도 왜냐하면 성화의 노력을 아직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기도만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더 깊게 했더니 법공이 투철해지면요 보여요. 법공이 투철해지면 자연이 연결됩니다. 마음법이 둘러보이지 않으면 나와 남도 둘러보이지 않으면 자연이 사랑으로 인도돼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사랑의 진리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지경으로 갑니다. 구공을 향해 가요. 구공공구가 시작돼. 그쪽으로 가요. 사도들이 보면. 전형, 이게 종교 달라도요. 영적으로 저는 그 전문가니까 그 사도들이 어느 위치에 어디쯤 가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대략에. 지금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렇지 누구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가 어떤 생명체는 다 이런 영적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순서로 개발되게 돼 있어요. 꼭 이해하시고 그래서 교회 가셔서 법공 체험도 하고 아공 체험도 해요. 일시적인 체험은 안 되고 제가 말한 단계를 넘어가려면 여기서 자유가 와야 다음 단계로 가요. 법공에서 자유가 오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비 체험도 다 끝나고 나오면 뭐만 남아요? 양심 잘하라는 것만 나와요. 이거 실이시죠? 여기도 재밌죠. 사람들이 이게 더 재밌어요. 만법이 나랑 둘이 아니라고? 이거 막 결론이 사랑하라 그러면 별로. 황금률 잘 지켜라 그러면 좀 기대했던 답은 아니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양심 어기고 성공하는 법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징표가 있습니다. 양심을 안 지켜요. 대한항공 난리가 아니죠. 아마 성공자라고 누려보고 싶으셨나 봐요. 성공자라면 양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들만의 법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 보면. 되게 양심이 없죠. 성공자일수록. 대접받으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갑질하려고 하지 자기가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안 합니다. 사랑의 서비스 안 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알아도 한국 문화가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지리라고 봅니다. 우리부터 법공을 사랑을 하기 위한 기본 전단계로서 공부하세요. 지금 이것도요. 공부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이고 창조물로 보여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 좀 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해. 그러니까 산에 가서 쓰레기 좀 버리지 마. 이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가족들 좀 무시하지 마. 기죽이지 마. 사랑 좀 해줘. 여기서 끝내요. 그 얘기는 안 듣고. 아,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발 함부로 모진 짓 하지 말고 모진 소리 하지 마. 그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 결론이 안 나오면 여러분 사도가 될 수 없어요. 남을 지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없지. 그래서 이게 제일 귀한 거다. 결국 끝에 가면 사랑하라는 게 나온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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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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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